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예뻐지려고 다이어트를 통해서 살을 빼려고 하시는데 저에게 있어서 체중감량이나 다이어트는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입니다. 건강하니까 아름다워 보일 뿐이에요. 남성들의 역삼각형 몸매나 여성의 S라인이 건강하다고 하는 시각적인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그걸 보고 누구나 다 아름답다고 느끼는 겁니다. 내가 체중감량을 원한다면 결국은 살을 빼야 되거든요. 지방연소가 필수라는 뜻이죠. 이 지방을 연소한다는 것은 에너지 대사가 유연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연한 에너지 대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오늘 이 얘기를 할 건데 대사적인 유연함이라고 하기도 하고 혈당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체온과 같아서 이게 널뛰듯이 하면 안 되고 건강한 범주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항상 유지가 돼야 됩니다.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 고혈의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 저체온증으로 죽기도 하잖아요. 이 건강한 범위 이내에서 혈당도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혈당이 높으면 당뇨지만 혈당이 너무 낮으면 쇼크입니다. 당뇨는 천천히 죽고 저혈당은 바로 죽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둘 다 죽는다고요. 당분을 조금 먹었다고 해서 혈당이 취솟거나 바로 취솟거나 운동을 조금 했다고 해서 혈당이 뚝 떨어지는 식으로 불안정한 혈당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슐린 저항성의 특징인데 대사적 유연성이 없어서 그래요. 혈당이 안정적인 사람은 식욕이 폭발하지 않습니다. 혈당이 막 너를 뛰는 과정에서 혈당이 푹 꺼질 때가 있는데 그때 식욕이 폭발하는 거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적인 사람은 애시당초 그렇게 혈당이 푹 꺼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식욕이 폭발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도 덜 고픕니다. 그렐린이나 랩틴 호르몬 같이 식욕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들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허기심을 덜 느끼게 되는 거고 또 장기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단식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간헐적 단식을 내가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12시간만 지나도 너무 배가 고프다든가 도저히 16시간을 넘길 엄두가 안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체력을 더 길러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부터 할 수는 없겠죠. 마라톤 선수를 갑자기 따라서 마라톤 뛰는 게 너무 멋있어서 나도 저렇게 뛰고 싶은데 갑자기 뛸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몸이 안 되는 것뿐인 거죠. 그런 분들이 불안정한 혈당을 가졌다는 거예요. 혈당이 안정적이면 그럴 일이 없는 거죠. 이게 혈당이 자꾸 오르다 보면 우리 몸에 인슐린 호르몬도 더 나옵니다. 이 분비된 인슐린 호르몬은 살을 빼지 말라고 명령하죠. 살을 찌우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이 살을 찌우는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있다는 뜻이고 그럴 경우에는 살을 빼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인슐린을 방치한 채로 억지로 살만 뺀다? 될 리도 없겠지만 빠진다고 해도 심각한 건강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거나 몸에 돌이 생길 수 있어요. 요로결석, 담석, 체장염 같은 것들 그리고 콜레스테롤의 수치도 올라가죠. 더 올라가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선은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는 것에만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체중도 자동으로 정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감기에 걸리면 우리 체온이 올라갔다가 회복하면서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듯이 운동을 하면 혈압이 팍 오르지만 쉬어주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듯이 이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다 보면 이 체중은 정상 체중을 찾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뇨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 정상적인 체중도 함께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뇨 환자한테 살을 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주문이죠. 살이 찐 것도 혈당이 오른 것도 다 결과물들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의 결과일 뿐인 거예요.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관찰이 돼가지고 살 찌면 당뇨에 걸린다 그래서 당뇨를 고치기 위해서 살을 빼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인슐린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것을 막아서 우리 몸이 지방을 연소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유연한 대사를 의미합니다. 에너지 대사가 유연하다는 건요. 포도당뿐만 아니라 지방도 연료로 잘 사용한다는 뜻이거든요. 먹는 지방도 연료로 사용하고 팔뚝이랑 뱃살도 연료로 사용합니다. 필요랑 상황에 따라서 포도당을 사용했다 지방도 사용했다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에 비교하기도 하죠. 그런 에너지 대사가 유연하지 못하고 포도당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는 두 시간마다 배가 고프고 입이 심심하다 그래서 과자가 됐든 견과류가 됐든 커피가 됐든 뭔가를 잡고 집어먹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혈당이 불안정하게 너를 뛰기 때문에 저혈당 상태가 자주 발생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식욕은 폭주하는 거예요. 못 먹으면 손이 막 떨린다 그러고 어지럽다 그러고 그래서 이 다이어트의 기본은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의 분비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하루에 첫 끼를 채소나 이런 것들로 식이섬유를 포함해서 포만감을 주는 것도 좋고 본브로스나 달걀 소고기 같은 고단백으로 식사를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당지수가 높은 과일의 경우는 피하는 게 좋겠죠. 특히 갈아 마시는 과일 주스 그걸 매일 마신다? 안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고 살을 빼는데 방해가 된다고요. 아침 식사로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이게 무늬만 오렌지 주스지 그거 다 설탕물이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드셔도 괜찮겠죠. 근데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려야 되는 사람들 살을 빼야 되는 사람들이거나 당뇨를 고쳐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원이 다른 도전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걸 보고 괜찮다고 따라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간호적 단식이 아니라 장기간 단식을 해도 멀쩡하지만 그대로 우리가 그걸 보고 못 따라하잖아요. 하고 싶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얼이나 베이글 그리고 식빵처럼 식빵처럼 공물 탄수화물이나 옥수수 밀가루, 가공식품 이런 것들도 피해야 돼요. 특히 시리얼은 거기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데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동맥경화, 심장마비, 뇌졸중의 주범이에요. 시리얼은 우유랑 같이 먹죠. 우유도 젊은 애들이 자가 면역질환이나 염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괜찮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가 면역질환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고 염증을 더 키운다고요. 그거를 시리얼과 같이 고탄수화물과 거기에 과당과 함께 우유를 같이 먹는다. 좋은 식단이 아닌 거죠. 아침부터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건강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살을 빼려면 결국은 소식을 해서 지방의 연소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소식을 실천하기 좋은 방법이 간호적 단식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해보시는 분들, 시도하시는 분들은 카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자고 간호적 단식 챌린지를 했었죠. 아니 지금까지 이런 말한 내용들 다 알지 뻔히 안다고 하면서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식욕 조절이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은 계피, 레몬, 그리고 애플, 사이더, 비니거, 식초죠. 이런 것들이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사 전에 먹어주셔도 되고 공복에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금치나 브로콜리, 당근처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채소들을 드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에 디톡스를 같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채소를 먹이잖아요. 평소에는 제가 달걀 강조하고 지방 강조하고 소고기 강조하고 하지만 본부로 쓰듯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 디톡스라는 과정에서 채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처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채소들이 도움이 된다고요. 그리고 소금을 많이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서 저염식을 하라고 해서 소금을 멀리하니까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머리도 더 아프고 두통도 더 심하고 위장병도 생기고 혈압도 더 조절이 안 됩니다. 잘 보시면 소금이나 채소 이게 다 미네랄이에요. 특히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식욕을 억제하기도 하거든요. 필요할 경우에는 식욕을 조절해서 폭식을 예방하는 영양소들입니다. 마그네슘을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방법이라고요. 폭식을 예방하는 영양소들을 정리해드리는 영상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